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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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 건 뭐냐면은 짠 핑거슈 바나나 꾸덕한 슈크림 핑거슈 바나나 단내 풀풀 중독주의 이거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GS25에서 1800원이고 먹어볼게 먹어볼게 아 이게 1800원이야 1800원 아 이게 1800원이야 이렇게 4개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들었어요 이게 1800원이야 1800원 냄새가 약간 바나나 우유 냄새가 나 냄새가 약간 바나나 우유 냄새가 나고 먹을게 먹을게 4개 들었어요 4개 들었고 GS25에서 1800원 아이씨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었어 바나나 크림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었어 바나나 크림 음 음 근데 보니까는 그냥 바나나 크림이 아니고 바나나 슈크림이야 바나나 슈크림 약간 약간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그냥 일반 슈크림 일반 슈크림 맛도 나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그냥 일반 슈크림 맛도 나 안에 바나나 슈크림 들어있어 바나나 슈크림 바나나 슈크림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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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바나나 슈크림 들어있어 총 4개 총 4개 들어있고 GS25에서 1800원 아 좀 비싸 아 4개 들어있는데 1800원이야 핑거슈 바나나 우리 친구들 한입 줄까? 우리 친구들 한입 줄까? 알았어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우리 친구 한입 맛이 관련 바나나 우유 맛 나고 맛있지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슈크 슈크 슈크림 맛도 나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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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바나나 슈크림 안에 바나나 슈크림 바나나 슈크림 바나나 슈크림 안에 바나나 슈크림 바나나 슈크림 음 맛있어 맛있어